원단의 대회 원반도 있고, 어저트로 훈련도 있고, 그 다음에 두 분의 대회 또 사채판도 있고,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공격을 하는데, 그래가지고 사라졌습니다. 원래는 오늘은 금발을 자면 하실 걸로 보던 것처럼 방아지 말은 참 작품들 그러는 걸 방아지가 내 명령의 손 명령의 방아지가 피해하기 시작되면 나중에 가야죠. 집에서 대별로 가야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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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대별로 가야죠. 그런 양방법이 아니죠. 어떤 부분들을 할까요? 가야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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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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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